이번 시간은 16페이지의 경제론이죠 이 경제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용을 정리를 해보셔야겠는데 여기도 정리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면 조금 여전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죠 이게 시업목차는 수요와 공급이론하고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두 개의 파트가 되는데요 수요공급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기초 있죠 수요와 공급의 기초에서는 저량하고 유량을 내가 구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수요량하고 수요의 변화, 이거를 내가 확실하게 구별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요공급의 변화 있죠 이 변화에 대해서도 이게 문제로 활용을 해요 활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주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수요가 있으면요 수요를 증가시키거나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 공급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것 자체가 문제예요 기출에서 우리가 다뤄봤지만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것,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문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를 알고 있으면 그게 반대가 감소니까 그래서 이 수요의 변화를 줄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대체제죠 그래서 대체제의 가격이 변했을 때 해당 제와의 가격과 소비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구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공급 변화 요인인데 수요 변화 요인에 끼워놓고 유도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있을 때 여기서도 균형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내가 정리가 돼 이론적으로 이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확인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있으면 가격 탄력성은 크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죠? 절대값 1을 기준으로 근데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물론 지금 풀어서 우리가 해보겠지만 경기 변동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 변동하고 거미집 이론에 대한 구별 거미집 이론에서는 균형 조건이 있죠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순환형이냐를 구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수요에 대해서 정리해 볼 때 첫 번째는 수요의 성격에 대해서 이 수요는 우리가 사전적 개념이니까 말 그대로 수요라는 것은 욕구이자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구매한 양을 나타난다면 틀리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수요는 유효수요를 지칭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특정한 재화를 구매하겠다는 욕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 구매력이라는 것을 필요한다는 것 구매력 안에는 금융대출금도 포함이 된다는 것 그런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요는 무슨 개념이라고 했냐면 유량이라고 얘기한 거죠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양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17페이지에 박스 안에 가게 되면 유량 개념 안에 주택 유량과 저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2023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서울시를 가정했을 때 주택이 1500만 채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그러면 2022년, 2021년 또 2020년 그리고 2019년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이때 가령 예를 들어서 3만 채 이때 가령 예를 들어서 5만 채 이런 식으로 이때 가령 예를 들어서 또 한 7만 채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15만 채가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 1485만 채 2019년에는 1485만 채가 존재했는데 지난 3년 사이에 15만 채가 공급이 돼서 지금은 1500만 채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즉 유량이 쌓여서 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량이라는 게 저량의 변화분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량이라는 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파악이 가능한 거 그러니까 주택 재고나 주택 총량 이런 거 파악할 때는 우리가 저량 개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택 재고량 주택 재고는 우리가 저량 변수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주택 거래량이라고 있겠죠 주택 거래량은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되겠죠 1500만 채 중에서 작년에 거래된 양이 몇 천냐 그죠? 그걸 파악하려고 하면 기간이 명시가 돼야지만 확인이 될 수 있죠 그 얘기는 주택 생산량도 역시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신규 주택 공급량도 역시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되겠고요 얘만 저량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주택을 기준으로는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요 거기 보면 주택 저량의 공급량을 보시면 일정 시점에 시장이 존재하는 게 주택 저량의 공급량 근데 이 1500만 채 중에서 5만 채가 만약에 공가로 남아있다 그러면 그죠? 1495만 채가 주택 저량의 수유량이 되겠죠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니까 그러면 이제 주택 유량이라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시장이 공급되는 주택의 양이죠 그렇죠?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을 주택 유량의 수유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량과 유량에 대한 것들을 내가 구별할 수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또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인구로 대입을 해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서울시 현재 인구가 가령에 들어서 지금은 천만 명이 좀 안 되는 건데 한 천만 명이 있다고 그랬을 때 그럼 이 천만 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천만 명이 된 게 아니잖아요 지난 수십 년간 인구의 유익과 유출을 반복하다가 지금 있는 게 천만 명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의 인구 있죠? 예, 도시 인구 또는 도시 인구 수 그러면 저량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인구의 변동분 그렇죠? 예,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구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유량이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인재자를 얘기를 해가지고 인구, 재고, 자산은 저량변수에 해당이 되는데 인구의 변동분이라고 나오면 그건 또 유량변수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저량과 유량이 구별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기간 내 2020년대에 벌어들인 소득이 있고요 이거 소비해서 남는 게 있어서 이거 계속 정립하면 이게 재산이자 자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득하고 소비는 유량변수지만 여기 있는 재산은 저량변수가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가 돼서 누적이 돼서 쌓인 게 부채죠 그러니까 부채도 저량변수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소득과 소비가 유량변수일 때 근로자의 임금, 월, 급여 이런 것들은 다 유량변수죠 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대라든가 임대료 있죠 이것도 1년 동안에 부동산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거니까 얘들도 유량이에요 그리고 순영업소득도 역시 유량변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유량변수하고 저량변수를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는지를 일단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수요법칙이라는 거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법칙은 다른 요건이 일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난 게 수요곡선이죠 그래서 수요곡선은 기울기가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같더라 이런 이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죠 우리가 일반적인 예가 이런 거죠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자, 이렇게 문장을 주고 어느 게 틀렸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신 분들은 정리가 돼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거를 쓰자마자 답을 바로 캐치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게 우측, 아니야 좌측이야 이걸 생각하고 있으면 확실히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가격이 변했기 때문에 곡선이 이동할 일은 없죠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표시하느냐 이거는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의 이동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는 가격이고요 여기가 수요량일 때 지금 보면은 가격이 이렇게 상승해서요 수요량이 이렇게 줄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이렇게 하락해서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수요량이 변했단 말이죠 뭐가 변해서? 가격이 그러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거는 하나의 이 수요곡선 안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곡선이 이동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거는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의 이걸 점의 이동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출제자들은 이 점을 생략해요 그러니까 수요곡선상에서의 이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가격 외의 요인에 의해서도 수요량은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요량이 변한 거를 우리가 표시해 보면은 자, 이 상태에서 얘는 변하지 않았는데 이 수요량이 변한 것을 나타낼 때 이 상태에서 수요량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수요량은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가격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 선에서는 변화를 줄 수 없어서 이렇게 곡선을 하나씩 새로 그린 거죠 그러면 원래 있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는 수요곡선이 있죠? 이 수요곡선을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을 시킨 거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수요의 변화라고 그러죠 이렇게 변한 거를 명칭을 우리는 수요의 변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것에 대한 명칭은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도 출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가격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해당 재화의 가격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구별하라고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를 주는 요인은 아파트 가격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가 구별이 되고 있는지를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실전에서는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를 다 물어봤으니까 그것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 두셔야겠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방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수요 변화 요인 우리가 수요 결정 요인에는 해당 재화의 가격도 있죠 가격도 있고 가격 이외의 요인도 주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페이지로 보시면 19페이지 있죠 수요 변화 요인에서 보면 수요 결정 요인 중에서 그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우리가 수요 변화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적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과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내가 적을 수 있느냐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증가하면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근데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겠죠 요 때 요 재화는 무슨 재화? 정상재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재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해도 역시 정상재라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셔야 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가 있었을 때 대체제 있죠?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죠 근데 대체제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체제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요 대체제의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해당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대체제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대체제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겠고요 해당 재화의 소비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맞고 틀리고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20페이지 중간 박스에도 명시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대체제가 되면 보완제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해당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죠 보완제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보완제의 수요가 증가하죠 예 그때 보완제라는 거는 같이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소비의 움직임이 같이 가겠죠 대신에 보완제의 가격이 뭐 하면요?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보완제의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해당 재화의 소비도 같이 줄어드는 경우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내가 일일이 적으면서 내가 이거는 확실하게 구별이 되고 있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이게 박스로 만약에 문제가 나와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찾으라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대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이제 힘든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소비자들이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예 그럼 수요는 증가하겠죠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니까 근데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굳이 지금 안 사겠죠 더 떨어진 다음에 사야 되니까 예 거기에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LTV라든가 DTI 있죠 예 이 비율이 상향 조정이 되면 그러면 융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수요는 증가하지만 LTV라든가 또는 DTI에 대한 비율이 하향 조정이 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드니까 수요는 감소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내가 쓰면서 확실하게 구별이 되고 있는지를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 하나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문제를 줄 때는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또는 수요 변화의 요인들을 묶어서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도를 해야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을 많이 들어야겠죠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이 틀림없이 필요한 시험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강좌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일정한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만 시험에 필요한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도 분명히 필요한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집에서 공부하시는 게 꼭 쉬운 것만은 아니죠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온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혹시 만약에 아이들이 있으면 또 아이들 또 건사도 해야 되고 또 집안 또 살림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신경을 쓰다 보면 분산도 되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도 있고 참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있는 거죠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상태에서 도전을 해서 성취하셔서 원하는 걸 이뤄내는 거는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힘들 내시고 날은 덥고 후덕지근하고 그죠 이 정도가 되면 한 7월달 넘어 들어오게 되면 신뢰가 많이 안 올라가는데 짜증은 많이 나고 그럴 때도 돼요 그런데 이겨내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는 남은 기간이 그죠 지나간 기간보다 남은 기간이 훨씬 짧게 남아 있으니까 조금은 더 힘들 내시고 이거 다시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시면 정리가 돼요 이게 뭐였었지 그러면 이제 이론 강의 했던 걸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정리가 됐을 때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맞출 수 있는지 그 여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수요에 대한 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 21폐제감은 공급이 있어요 그러면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의 성격도 얘도 사전적이니까 판매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 틀리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무슨 공급이다 유효 공급이라는 거 그런 건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공급 법칙에 대한 거는요 수요 법칙하고 반대죠 공급 법칙과 공급 곡선이 있으면 공급 법칙에 대한 거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과 공급량은 서로 비례 관계다 그러니까 이게 비례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겠죠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난 게 이제 공급 곡선이죠 그래서 상향하는 기울기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내가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가 있는데요 여기도 별표는 해야 돼요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도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구별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죠 똑같아요 자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할 수 있겠죠 이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 준다 똑같은 거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을 때 공급 곡선이죠 가격이 있고 여기는 공급량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공급량이 변했는데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시하냐면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인데 이 점이라는 표현이 나온 게 27에 대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공급 곡선상에서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 그걸 우리가 공급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가격이 아닌 애들에 의해서도 공급량은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얘들은 어떻게 변화를 표시하느냐 그럼 조금 아까 우리가 수요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그렇죠? 여기 있는 공급량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증가하거나 이렇게 감소하거나 그러면 이 변화를 우리는 이 선에서 변화를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선을 새로 그려서 변화를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그대로인데 공급 곡선이 있죠 공급 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을 해서 공급량이 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공급의 변화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가 이해가 되신 분은 여기도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가 확실하게 이해가 됐느냐의 여부는 아까 같이 문장으로 확인했을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요 좌측으로 이동해요 그랬을 때 우측이냐 좌측이냐 이러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요인이 가격이잖아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는 그냥 선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선이 좌우로 이동하지 않는다고요 그거를 명확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 파트는 외워서 들어가서 정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표현을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도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똑같아요 거기 여러분들이 22페이지에 가면 공급 변화 요인이라고 돼 있어요 6번에 우리가 거기 교재상에서는 6번으로 돼 있어서 공급 변화 요인이라고 돼 있을 때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수요 변화 요인을 옆에다 놓고 이렇게 우리가 해봤을 때 공급을 증가시키는 게 있고 공급을 감소시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공급을 우리가 변화를 줄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뭐냐면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는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이렇게 한 줄로 쓸 수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이렇게 준다고요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럼 공급이 증가하죠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하면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런데 반대가 되면 다 공급이 줄어드는 요건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공급적인 차원에서는 또 그런 것이 있겠죠 여기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상승할까 가격이 여기서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그러면 이제 공급이 증가할 거고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겠죠 또 오른 다음에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이거는 기존 주택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규 주택을 얘기할 때 그렇죠 신규 주택은요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공급이 감소해요 여기는 공급이 증가한다고 돼 있죠 이건 기존 주택이고 이건 새롭게 지어서 분양을 해야 될 건설업자 입자 등은 지금 시장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분양을 해봐야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을 줄여버리겠죠 그러니까 신규 주택이냐 아니냐 작년 시험에는 이걸 가지고 착각을 유도했으니까 그거를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부의 규제가 완화가 되면 그러면 공급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반대가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고 다만 가격 변화에 대해서 이게 신규냐 아니냐의 여부까지는 반영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칸을 한번 이렇게 나눠가지고 써보는 거예요 그럼 이 칸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출 예상 문제집에도 나와 있잖아요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 감소시키는 요인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의 특징이 있는데요 부동산 공급은 부동성으로 인해서 위치의 공급이 돼요 부정성으로 인해서 비탄력적인 공급이자 개별성으로 인해서 독점적인 공급의 형태를 갖게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토지의 공급을 얘기할 때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얘는 공급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제적 공급은 용도 변경을 통해서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완전 비탄력적이어서 기울기가 수직선으로 나오는데 얘는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은 이렇게 수직선으로 경제적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가질 때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경제적 공급이 용도적 공급인데 용도 변경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이 증가했다고 해도 물리적인 양의 변화는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까지는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토지 공급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 정도는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계하고 장기가 있으면 단계는 우리가 공급을 늘리기가 어려운 시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단계는 비탄력적 장기는 어느 정도의 공급의 증가가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장기는 탄력적 기울기가 완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것까지는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토지 공급에 관한 부분에 있을 때도 그런 내용 정도는 구별할 수가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 증대했다는 얘기는 물리적인 양이 증가를 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이 드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 자원이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임지로 70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로 20을 쓰고 있고 택지로 10을 쓰고 있을 때 택지의 수요가 5가 늘어났을 때 얘를 5를 늘리기 위해서는 여길 이렇게 늘려줄 수는 없다고 했던 거죠 그러면 결국 임지에서 3개 빼고 농지에서 2개를 빼서 이걸 여기다가 더해 준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이 100이란 양은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특정한 토지의 용도의 공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특정한 토지의 공급을 줄여서 바꿔준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런 용도 변경을 통한 용도적 공급의 증가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물리적 공급에 대한 양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또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3페이지에 가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균형에 대해서는 근래에 여러분 시험에 계산 문제 같은 것들도 같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계산 문제가 기본적인 형태가 나오는데 거기에 약간의 변형적인 요소가 나오죠 우리는 기본적인 계산하는 부분까지만 정리를 해놓고 이론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정리만 할 수 있으면 대비가 되지 않겠느냐 계산의 유형은 무척 다양하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따로 걱정을 안 하는데 경계에 애매하게 정리가 되신 분들은 계산에도 집착을 하시고 이론에 대한 지식 의료니까 힘드신 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계산에 대한 것 신경 쓰지 말고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나오는 것에서만 내가 정확하게 답을 맞추자 이런 식으로 대비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반적인 우리가 수요함수와 공급함수 같은 것이 나오면 암산 수준에서도 계산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거 내가 필요한 거를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겠고 균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때는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가격이 상승하고요 초과 공급 상태에서는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는 것을 일단 기초적으로 두근한 상태에서 균형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구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4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균형 가격하고 균형량의 계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나오는 배열은 우리가 쉽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냐하면 수요 공급의 균형도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별표는 해야겠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균형 가격의 계산 이렇게 나와 있을 때요 수요 함수가 100-2P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 함수가 10 플러스 4P가 돼 있을 때 그렇죠? 이랬을 때 공급이 20 플러스 6P로 변화한다면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균형 상태에서는 여기 주어지기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니까 10 2P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부호는 부호끼리 여기 있는 수는 상수는 상수끼리 묶으면 얘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식을 정리하면 100-10이 넘어가게 되면 4P 플러스 2P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6P가 될 거고요 빼면 얼마가 나오면 90이 나오죠 그럼 같은 수를 만들기 위해서 양쪽을 6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6으로 나누면 약분하면 얘는 P가 될 거고 얘는 15가 나오겠죠 그럼 P가 15가 되게 되면 여기다가 얘가 15가 되는 거죠 그럼 2 곱하기 15는 30 100에서 30을 빼면 70 그렇죠? 4 곱하기 15 하면 60 60에다 10을 더하면 70 그렇죠?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 풀 수 있으면 얘가 20 플러스 6P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러면 똑같은 개념이죠 100-2P가 20 플러스 6P하고 같은 개념이니까 그러면 여기 100에서 20 빼면 80 나오겠죠 2에다가 6을 더하면 8P 그렇죠? 그러면 P는 얼마? 10이 되겠죠 그럼 얘가 10이면 80 나오고 60에다가 20 더하면 80 그렇죠? 그러면 가격은 15에서 10으로 5만큼 떨어졌고 양은 70에서 80만큼 10이 늘어난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격의 변화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는 것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까지 여기서 또 변화가 발생을 해서 또 다른 응용적인 문제가 나오면 그건 내가 쉽지가 않아 그러면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균형가격하고 균형량의 변화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정리하고 그리고 탄력성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